안녕하세요. 게임한소디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시스티지 프로리그 파이널에서 공개가 된 이어3의 로드맵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드맵 뿐만 아니라 내년 2018년도에 인비테이션을 대회까지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알찬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드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3의 첫 번째 시즌인 오퍼레이션 키메라입니다. 오퍼레이션 키메라는 기존 일반 오퍼의 국가였던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각각 새로운 오퍼 한 명씩 등장을 하며 새로운 맵 대신 아웃프레이크라는 새로운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전 레디팔 유출에 의하면 좀비 모드이지만 PvP가 아닌 PvE 관련으로 나온다는 루머였는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즌입니다. 아직 두 번째 시즌에 대한 명칭은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오퍼 각각 한 명씩 이탈리아에 관련한 새로운 맵까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즌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칭은 붙어있지 않으며 첫 번째 시즌과 마찬가지로 일반 오퍼의 국가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한 명씩 새로운 오퍼가 등장을 하며 현재 시즌인 블러드 오키드에서 사라진 요트와 비밀과 맵에 바뀌어진 모습 맵이 리워크가 되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추출기긴 하지만 이전 헬스에서 패치되었던 부분 중 하나인 스폰킬 방지를 위한 맵 구조 변경 또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즌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칭은 붙어있지 않으며 모로코에서 새로운 오퍼들이 각각 한 명씩 등장을 하며 모로코에 관련한 새로운 맵까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어 3의 경우에는 새로운 국가에서 새로운 대원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 기존 초창기 국가에서 새로운 오퍼들이 등장하는 모습 첫 시즌부터 새로운 모드와 새로운 이벤트들이 등장하는 만큼 변화를 주어서 이어 3 시즌패스를 사게끔 하는 모습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이번에는 헬스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년 2018년도 인비테이셔널 대회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년 2월 13일에서 18일까지 6일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시간이랑은 차이가 좀 나겠죠. PC로 진행을 하며 총 16개의 팀이 나와서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이미지의 경기장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실히 현재 경기장과는 많이 다른 모습 좀 더 깔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16개의 팀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며 각 그룹 내에 4개의 팀이 속해 있습니다. 각 그룹 내에 있는 4개의 팀들은 모두 빠짐없이 서로 다른 팀들과 대결을 진행하며 4개의 그룹 모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각 그룹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두 팀은 16일 금요일에 진행하는 리그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며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룹 선발전은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최종 리그전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며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하는 새로운 오퍼에 대한 소개와 새로운 이벤트인 아웃브레이크 데모 플레이 마지막으로 이어스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내년 인비테이션을 대회에 참가하는 16개의 팀 중 7개의 팀은 현재 정해진 상태이며 나머지 9개의 팀은 커뮤니티 투표, 인비테이션, 온라인 리그 등에서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대회 전날까지 9개의 팀을 선발하는데 신경을 쓰는 시즈가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이는 안내와 같이 당장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나 고민하시는 팀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리그 파이널에서 공개가 된 이어3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